놓쳤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멤버가 외친 수만큼 쥐를 잡으시면 다 같이 손을 옆으로 돌리면서 야옹! 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 네네. 제가 만약에 두 마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놓쳤다. 놓쳤다. 탔다. 잡다. 잡았다. 야옹!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다. 네. 정말 좀 감사합니다. 다 이해 됐죠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머리띠 먼저 쓰고 첫 번째 판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빨리 머리띠를 쓸게요. 자 한번 학생들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자 다 머리띠 썼으면 일단 한번 잠깐만. 야 이게 이게 꽃이 앞으로 가요. 아 너도. 결심스러워 아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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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좋아했죠.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자. 좋아요. 첫째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판 바로 시작해볼까요? 제가 쥐를 잡자 노래가 끝나면 여러분이 몇 마리 외쳐 몇 마리 잡을지 외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말 많은 쥐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오늘은 짐은 몇 마리 잡을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노래해 주세요.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이상한 소리. 어. 자 그러면은 바로 하셔야 돼요. 어. 세 마리.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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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야오. 다섯 마리. 잡았다. 잡았다. 붙었다. 붙었다. 잡았다. 야오. 어 잠깐만. 선진이 막 아아만 했는데. 야오만 했는데. 수고했어요. 그럼 여러분 했나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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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넘어가고. 다시 그러면 이거를 하시지 못해볼까요? 좋아요. 바이 씨. 아 노래 소리도 나와야 돼요. 아 야야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5 6 7 8 7 7 7.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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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잘하는데? 같이. 여덟 마리. 끝까지 하세요. 여덟 마리. 끝까지 하세요. 여덟 마리. 어렵다. 여기가 살겠다. 하세요. 조금이요. 놓쳤다.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어? 안 했는데? 야아아. 좋았습니다. 각자 못 되었습니다. 멀찍입니다. 진짜 놓쳐버렸어요. 네. 화면에 일단 화면에서 타락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해야 돼요. 타락자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걸 또 걸려주세요. 아까 절대 안 나올 거라고 했더니 그 사람을 걸려주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잘해보세요. 네. 음악 주세요. 어? 무슨 소리야? 지은이. 열 마리. 와 열 마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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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노은이가 잡았다를 해줘야 되는데 잡았다를 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와 친구를 또 보셨군요. 오세요. 오세요. 내 눈으로 봅니다. 지은이 형으로 가시겠습니다. 아 네. 지금 친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지은이 형부터 해볼까요? 반대 중. 좋아요. 오케이. 노래 주세요. 노래는 계속하는 거군요. 쥐다섯 마리. 잡았다.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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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오 오케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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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해 아무나 잡았다! 뭘 잡았지? 어? 한 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봐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봐줄 수가 없겠죠? 아니죠! 그냥 봐줄 수가 없겠죠 여러분? 두 분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우리 붕방붕방 영원한 막내 케빈의 애교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애교예요? 어떻게 해 뭐 어떻게 오늘 뭐 쥐 머리띠 썼으니까 뭐 찍? 뭐 이런 거 오케이 찌를 잡자 찍찌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나요? 오케이 제가 벌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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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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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오케이 그러면 제가 몇 마리 들어줄게요 네 노래도 남아요 오케이 노래 주세요 티브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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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쩌 쩌 쩌 쩔 쩔 잡았다! 야옹! 두 마리!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야옹! 여덟 마리! 잡았다! 잡았다!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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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야옹! 안돼! 안돼! 거기 한이가 걸렸어! 여기 세 명이 걸렸는데 아이고 한 대 아이고 이렇게 세 명이 진짜 힘드네 옆에 가서 아이템을 챙겨먹고 오셔야 돼요 네 귀여우세요 아 아이템 이거를 아 이게 이게 벌칙이군요 자 고생하시고 자 이게 벌칙이군요 아니아니아니 오 잘 어울리는 게 한 가지예요 진짜 제가 벌칙 머리띠가 이거 벌칙이에요 아니아니 얘가 이거 벌칙이군요 아 진짜 이거 벌칙 그러면 이거를 쓰고 네 그게 벌칙 아니 얘는 이거는 이제 우승한 잔들 아 이거 벌칙 아 이것도 벌칙 이거는 이게 벌칙입니다 이걸 쓰세요 무슨 일 아니고 우승자 아니고 싫어 아 너 이거 써 잘 어울리네 이거 너무 귀엽다 그랬는데 있는데? 이거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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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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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 명씩 포즈 타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안녕하세요 한 명씩 안녕하세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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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포즈를 해주시면 돼요 포즈 해주세요 포즈 해 주세요 포즈 해 주세요 포즈 해 주세요 앞을 보시고 한 명씩 한 명씩 받으시고 여러분 포즈 칭찬 포즈 해 주세요 보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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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뿌 다 왔어요 꼬뿌 머리띠가 잘 어울리네 하하 아기 늦대 해달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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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어할 거예요 퍼포먼스까지 그다음에 시제형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앞으로만 나가시면 됩니다 와 와 와우 네 포즈 포즈 추천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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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해줘! 토끼! 진짜 토끼 해줘! 불... 불꽃 껴줄래 불꽃 아... 귀여워 토끼 해줘 토끼! 토끼! 토끼 포즈 있어요 기린 마지막으로 기린 포즈 딱 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저기 지은이 형 네 지은이 네 지은이 형 레츠고 지은이 형 아까보지만 뭐 하시는 거예요 강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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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아 보라트! 흰파리 흰파리 아이키죠 아이키 보라트 해줘 보라트 보라트 어떡해 귀여운 거 explicitly 멋있는 것도 하나 해볼까요? 지은이 형 멋있고 하나 멋있는 건 그러면 어떻게 뭐 우리 반복으로 kunnen 해봐서 티케이 vaccine dangma 멋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네 오케이 저 또 보존하겠습니다 지은이 형 포즈 추천 다 나가세요 아, 저 미어캣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더 좀 더 앞봐요. 더 좀 더. 조금만 더 앞으로 갈까요? 약간 왼쪽으로 갈까요? 약간, 약간 더 앞으로 갈까요? 약간 더 앞으로 갈까요? 아, 약간 앞으로 갈까요? 네, 삼십 더 개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지요? 좀 왼쪽도 봐주셔야 돼요. 왼쪽도 봐주시고. 그쪽도 봐주시고. 자, 여기. 뒤에. 앞에, 앞에 보고 좀 더 다양한 푸드 해드릴게요. 큰아트! 큰아트! 아유, 귀여워. 자,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머리 위로 한다! 불콕, 불콕. 불콕! 불콕 한번 해주세요, 불콕. 귀여워요, 오케이. 자, 확진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귀여워서 맞추시죠? 빨리 치세요. 빨리 치세요. 강아트! 강아트! 여러분, 무서워.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지찍도 봐주시고. 갈도 안고. 아이, 귀여워.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유, 무서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웠어. 아유, 무서워. 또 다른 거 하고 싶어 있어. 또 다른 거? 엔딩 교정? 오, 스마트! 오! 오, 오! 뭐야, 얼굴이 오니까. 마지막 경제 형. 오, 오! 오! 자, 경제 형. 경제 형 하면 어떻게 생각나요?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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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꼰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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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그럼 왼쪽도 봐주세요. 왼쪽도. 어, 왼쪽도 해주세요. 곰돌이. 아아! 아아! 새끼! 머리도 다 맞을 수 있고. 머리도 다 맞을 수 있고. 가운데 마지막. 큰아트 해적! 큰아트! 오! 백더블리도 나왔어요. 경제 형 마지막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고 싶은 말 한 마디. 뭐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리를 다시 써볼까요? 자리를 써볼게요. 자기 자리를 써볼까요?